엄청 힘든 산행이 되네요 엄청 힘든 산행이 됩니다 오늘도 행여나 싶어서 한 번 또 산 타고 있습니다 자 위에 그냥 올라갈 생각인데요 시알 전망이 뭐 어떤 분은 다음 주쯤이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안 올라오면 이제 끝났다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올라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포자가 행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쯤 한 개씩 비춰야 되는데 아무리 날씨가 따뜻하게 돼도 그러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행성될 수 있는 포자가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서 올라오겠습니까 점점 날씨는 추워지는데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개인 산입니다 저희 산입니다 나무산에 들어갔나 했잖아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오늘도 명이와 숭이를 찾아서 힘든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명이와 숭이를 찾아서 힘든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송이는 안 올라오고 흰 달걀벗음만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 위자리에 송이가 꼭 올라오는 자리인데 없습니다 이 자리에 꼭 올라오는 자리인데 이제 네 번째 능선을 탔습니다 앞으로 네 개 더 타야 되는데 그래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깨끗합니다 하나 없습니다 아 진짜 힘든 산행이네요 뭐 하나 보여줘야 뭐 힘이 안 될 텐데 이렇게 깨끗합니까 산행이네 산행이네 이거 뭐 표고버섯 하나 못 내네요 오늘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올해 뭐 표고는 뭐 풍요일한 소리가 들리더니 나긴 나네요 아 저 위로 뭐 어쨌건 올라가야 되니까 보고 뭐 요거는 내려올 때 따고 포고버섯이라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따는 곳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와 이렇게 안 보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도 고생하시지 마시고요 접으세요 올해는 진짜 끝났습니다 이 무더기로 올라오는 이런 장소에도 안 보이는데 뭐 오죽하겠어요 없습니다 다음 주 뭐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림없습니다 이 포자 자체가 9월 늦어도 9월에 다 생성이 됐어야 되는데 워낙 더보가 되니까 다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올해는 끝 나쁜 거죠 없어요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세요 올해는 포기하세요 그 하나 먹겠다고 이렇게 고생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올라오다가 저 밑에서 그 포고버섯 하나 본게 버섯은 답니다 지금 좌악 위로 올라가서 둘러보고 또 골짜기로 내려가서 포고버섯이나 좀 피우는가 보고 화산할랍니다 그리고 두 분 다시 산에 안 올라올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